행정원 정부가 최북단,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이 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 1월부터 서해 5도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인당 월 1만 원이 인상된 16만 원, 10년 미만 거주자는 2만 원이 인상된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폭역 이후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습니다. 정주생활지원금은 10분 전지에 1만 원이 인상된 월 10만 원을 위해 도입했습니다.